1. 복싱의 웰커크 사회전 시합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홈코너 창원 몬스터 복싱클럽 소속 40세 신장 178cm 체중 65.6kg 1장 1승 김태은 홈코너 창원 몬스터 복싱 뒷소속 22세 신장 177cm 체중 65.9kg 윤석훈 이번 경기에 주시는 무섭기 심판이었습니다. 본 경기는 살아온 경기로서 KBM 경기 규칙에 의해 재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노예더가 튕니다. 노 블록. 노 블록. 오케이? 노 통 nova 노 마감 홈코너 빵! 다 돼. 옳지. 옳지. 나오지 마. 거기서 나와야 돼. 잡아. 밀어. 밀어야 돼. 윤석훈 파이팅! 가득 붙이고 나온다. 다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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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nial Ramadanianmaker에. 몰아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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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나와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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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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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으로 마지막으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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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두 번씩! 지수 두 번! 빡! 나와! 들어가야 돼! 옳지! 옳지! 어깨로 불만! 다시! 옳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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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들어가! 크게 하지마! 옳팍이 해! 옳팍이 해! 뚝 숙여! 빡! 맞지마! 딱 붙여! 밀어야 돼! 나와! 나와! 올라가! 나와!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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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오케이! 잘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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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오지마. 턱 숙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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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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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ers. 상대박이셨다. 위키홉. 옳지. 옳지. 다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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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1, 2명 5, 6, 6, 7 좀만 타이밍 맞춰보세요 뒤에서 올라와줘봐 밑에도 올라와 나가야지 찰떡이고 고 딸게끔 믿어야 돼 돌려 돌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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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옳지에 나와 옳지에 다시 해봐 옳지에 잡아놓고 옳지에 다시 옳지에 앞 손 잡아놓고 옳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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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단결하게! 다시! 다시! 너가 오른쪽으로 놀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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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빨리 뛰어! 빨리 더 오른쪽! 나와! 오케이! 밑에! 없어! 없어! 괜찮아! 밑에는 오케이! 배치고 올라가 다시! 오케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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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오! 파이팅! 고고! 박! 돌려! 돌려! 거리 잡아놓고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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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 다 붙여야 된다! 모른대! ... ... ... ... ... Kind of 어? 나은 무슨 말인가? 오, 이렇게. 왠지. 턴. 두 개. 오케이. 하나 올리브오, 속속력. 딱 붙여. 딱 그래. 밀어, 밀어, 속아. 도겨, 도겨. 발리, 발리. 두 번째 턴. 바로 해. 딱 붙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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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압박이야. 압박이야. 압박. 압박이야. 압박. 아, 화이팅.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자, 시작. 3라운드까지 양선수의 채점은 2대0으로 집계됐습니다. 3회전까지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심 나병조 30대27, 구심 손경수 29대29, 구심 이현우 29대28, 2대0으로 이번 경기의 승자는 공부로 김태근.